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렵고 낯선 분야일수록 해설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설명이 쉽고 재미있으면 귀담아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10년차 도슨트 한희준씨는 미술관을 찾는 대중들에게 입덕유정으로 통합니다. 한희준 도슨트의 설명을 듣고 나면 전시에 입문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설명을 잘한다는 건데요. 한희준 도슨트의 설명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도슨트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10년 동안 3천여 회의 해설을 하면서 도슨트계 루키가 됐다는 한희준씨 지금 만나봅니다. 도슨트계의 루키 라이징스타 한희준씨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한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애칭이 전시 입덕 요정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진짜 요정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시는 일이 도슨트인데 이제 도슨트 하면 전시 해설을 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말뜻부터 도슨트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원래는 라틴어에서 가르치다라는 뜻의 도체래 라는 뜻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이미 전시장에서 이제 시간 맞춰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나 또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 40분, 50분 내는 시간으로 압축해서 관람이 분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전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70여 개 전시에서 3천 회 이상 해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3천 회 이상이면 거의 매일 아닌가요? 네. 저는 일단 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제가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제가 선배를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뭔가 노하우라든지 혹은 여유라든지 이런 걸 제가 좀 얻으려고 일단 최대한 많은 전시에서 해설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거의 학업 때문에 중단했을 때 빼고는 쉬지 않고 한 시즌도 쉬지 않고 쭉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을 하고 싶다고 계속 할 수 있나요? 찾아주는 데가 많으니까 계속 바쁘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네. 발품도 열심히 팔고요. 그렇군요. 10년 동안 3천 회 이상이면 거의 베테랑이신데 정말 일찍 시작하셔서 그런지 외모가 굉장히 앳돼 보여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언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일찍 좀 시작을 했고 학생 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시작을 하셨군요. 네. 이제 조금 노슨트에 대해서는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기 있는 노슨트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많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공통점은 저는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점. 각자의 캐릭터가 굉장히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제 해설의 특징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인기 있는 프리랜서 전문 노슨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떤 걸 잘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걸 해설 내에 좀 녹여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람객 분들도 이 사람 해설을 들으면 이런 특징이 있지. 이 사람 해설을 들으면 여기서는 또 이런 걸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캐릭터가 굉장히 명확한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혜준 씨의 캐릭터 궁금해요. 아까 전시 입덕의 요정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여기 아마 녹아있는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관람객 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이기도 한데요. 이게 입덕이라는 거는 왜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어느 세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모르던 사람도 우리 한혜준 씨 해설을 들으면 그쪽 세계로 확 몰입이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하려고 처음 이제 미술관, 미술이라는 게 사실 아직 대중적으로 많이 즐기는 문화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미술관에 오시는 분들도 해설 듣고 나선 내가 이 화가 좋아할 수 있겠다. 이 그림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입덕 요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느냐 못하느냐니까. 전시 가면 큐레이터도 있고 또 쓴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큐레이터의 역할은 뭐고 또 쓴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요? 큐레이터라는 용어도 최초의 이제 어원은 라틴어에서 큐라라는 뜻에서 처음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큐레이터는 흔히 학예사 혹은 이제 전시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전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있는 말하자면 총감독 같은 사람이 전시장에서는 큐레이터의 역할이고요. 도슨트는 이제 큐레이터가 기획해준 전시를 기반으로 작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국으로 말하면 큐레이터는 PD고 전시에서는 아나운서인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이 도슨트가 설명을 잘해주면 아무래도 작품에 대해서 이해도 좀 높아지고 이게 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알게 되면 그 작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럼 또 작품도 사고 싶고 판매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도슨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편인데 도슨트 해설을 들음으로써 조금 더 쉽게 미술에 접근할 수도 있고 미술관이라는 그 문턱이 좀 낮아질 수 있는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실제로 이제 미술관 오실 때 많은 분들이 오시기 전에 도슨트 시간이 몇 시에 있나 좀 확인을 하고 이 시간에 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도슨트가 저도 이제 있으면 가능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전시를 보려고 하는데 어떤 곳은 있고 어떤 곳은 없습니다. 좀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그런가요? 이게 사실 아직 국내에서는 도슨트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필수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라는 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앞서서 큐레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큐레이터는 박물관법상 꼭 전문적인 사항을 한 명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큐레이터를 한 명 고용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는데 사실 도슨트는 아직 딱 고용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자격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초의 시작 자체도 자원봉사로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신 도슨트 선생님들 중에 90% 정도는 미술관에 소속된 재능 기부하시는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거의 봉사로 해주시는군요. 그러면 우리 한희준 씨처럼 이렇게 직업적으로 도슨트를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완전히 전업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전문 도슨트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한 20명에서 30명 내외 굉장히 희귀한 직업이네요. 국내에서도 저는 이제 좀 직업화가 되고 있는 과도기의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나운서도 굉장히 희소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귀한 희소한 그런 직업이군요. 사실 미술을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좀 아는 삶과 모르는 삶,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술과 함께하면 조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작품을 보고 또 미술 작품을 우리가 감상을 한다는 건 결국 좀 나를 알아가는 행위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혹은 어떤 시각적으로 어떤 것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가기도 하고요. 또 그런 점에서 저는 미술관을 갔을 때 너무 이제 힐링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든 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좀 뭔가 나에게 말없이 무언의 위로를 건네는 것이 미술 작품들의 힘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술이 가지는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저는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상 속에서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어떤 여행이냐 하면 나 스스로를 굉장히 돌아볼 수 있는 여행, 나와의 대화를 많이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장소가 미술관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나를 잘 알아가고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전시를 보러 가요. 미술 작품 전시를 보러 가는데 그냥 보고 오면 정말 좋다 하고 느껴지는 작품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냥 쑥 둘러보고 오면 좋긴 좋았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 노슨트 분께서 실력 있는 노슨트 분께 설명을 해주면 그 작품은 느리에 남아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한희준 씨가 만약에 미술 작품을 해설해 준다면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한희준 스타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 이번에 나온 홀리데이 뮤지엄에도 수록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이번에 낸 책에 네, 맞습니다. 클로드 모네의 까치라는 작품이고요. 꼭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모네의 그림 중에 사실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이제 흔히 클로드 모네라고 하면 이제 인상파의 아버지라고 해서 인상해도지나 또 수련 연작을 만련해 300점 정도 그렸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모네의 별명 중에 하나가 빛을 그린 화가이기도 한데요. 이 까치라는 작품은 보시면 저희가 지나온 계절이죠. 이제 겨울날을 모네가 묘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세상에 이렇게나 따뜻한 겨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참 설렘 가득한 겨울의 풍경을 묘사를 하는데요. 눈이 이렇게 소복하게 쌓여있고 저 멀리 까치가 앉아있는 풍경입니다. 근데 왜 흔히 저희가 눈 오는 날 눈 오는 풍경을 보고 그걸 보고 나이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한창 이슈로 돌았었는데요. 길 걱정하고 그러면 나이 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눈 오는 풍경고 너무 재밌겠다 신나겠다 눈오리 만들어야지 싶으면 뭔가 아이의 동심? 그게 아니라 차 막히겠다 싶으면 좀 어른이 된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모네의 까치라는 작품을 보면서 모네는 평생 어린아이의 그 동심과 그만의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랄까 눈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과 빛나는 눈 오면 저에게 유독 반짝반짝하는 풍경들이 있잖아요. 그 반짝거리는 풍경을 그대로 그 작품에 표현을 하고 흔히 모네 필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빛나는 그리고 세상에 가장 사소한 아름다움까지도 포착했던 게 모네의 시선인 것 같아서 모네만의 필터가 입혀진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네라는 화가가 사실 수많은 풍경화를 남겼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보면 파워 외향형 대문자 2에 가까웠던 화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네가 그렸던 이 까치라는 풍경 외에도 본인이 여행하면서 느꼈던 아르장테유나 혹은 런던이나 어떤 곳으로 여행을 다녔는지 그의 수많은 또 다른 작품들은 여러분이 다른 작품을 통해서 함께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명 듣고 다니니까 너무 그림 궁금하지 않으세요? 꼭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그림을 안 봐도 이렇게 막 흥미를 확 잡아당기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부터 이렇게 그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림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러면 원래 꿈도 도슨트가 되는 거였나요? 아니요. 그건 사실 아니고요. 처음부터 도슨트라는 직업을 꿈꿨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 한 10년, 20년 전에는 도슨트라는 직업이라는 인식 자체도 별로 없었고 저는 도슨트가 꿈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었습니다. 그러면 그림도 잘 그리시겠네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그림 실력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걸 언제 깨달으셨어요? 이게 제가 미술을 참 좋아해서 입시 미술도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많은 입시 실기생분들은 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사실을 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에겐 재능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저도 그림을 한참 그리다가 도저히 이제는 내 그림하고 저는 다른 친구들 그림이 비교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무 좋아했던 건데 더 이상 그걸 좋아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잃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렵에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다 나는 그림 그냥 좋아하는 걸로 끝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그림 안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인가 보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최소한 타고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듣기로는 어릴 때 어머니가 미술관, 박물관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지 미술 쪽 혹시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저희 엄마도 전혀 미술을 공부하신 분은 아니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전국에 있는 미술관을 거의 대부분 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미술관이 참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사실 여쭤봤어요. 어머니가 사실 미술 전공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 생각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알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도 고흐고갱도 그냥 고씨 형제 아니냐? 아니 느낌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많이 아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뭘 도대체 미술관 가서 왜 미술관을 갔고 뭘 봤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냥 일단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너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었다고 아주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고요. 또 마음이 그림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안정되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많이는 본 거에 비하면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도 됩니다. 어렸을 때 본 전시회 중에서 기억에 남는 전시회가 있으세요? 저는 2010년도에 소마미술관에서 키스 헤링전이 가장 좀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키스 헤링. 네. 이렇게 그래피티 아티스트인데요. 가족들하고 다 같이 보러 갔던 전시였는데 아마 전시 제가 마지막 주 주말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이렇게 좀 설렘 반 짜증 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기다려서 꼭 전시를 봐야 되나 하고 미술관에 들어갔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냥 흔히 미술관 화이트 큐브에 걸려있는 미술 작품들이 아니라 마치 좀 놀이할 수 있는 공간처럼 정말 전시장 벽 자체가 그래피티로 변한 것처럼 굉장히 흥미롭게 연출이 되어 있어서 그 전시가 참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관을 엄마 따라 많이 갔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방법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여쭤봤었죠. 그럼 미술관에서 뭘 했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 있는 작품 제목이나 거기 설명들이 사실 미술관이 많이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에게 읽어주는 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셨대요. 어차피 기억도 못할 뿐더러 그 어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뭘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화상 보면서 저 아저씨 성격 어떨 것 같아? 아니면 아저씨 파란색 셔츠 입으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 정보를 공부했던 게 아니라 저한테는 미술관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좀 엄마랑 얘기할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부모님들이 미술관, 박물관 데려가서 불러놓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주말까지 공부해야 되는 느낌이고 맞아요. 도슨탈동 해보니까 좀 적성에 맞으십니까? 네. 저는 처음엔 아니었지만 사실 놀랍게도 저는 남 앞에서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진짜요? 네. 저는 학창시절에 발표해야 된다고 하면 절대 안 하고 저는 PPT를 만들던 사람인데 지금은 사실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는 천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첫사랑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나요? 노슨트는? 이제 저의 별명과도 계속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전시 입덕 요정이십니다. 우리 한희준 씨. 뭔가 이제 미술 꼭 봐야 돼? 혹은 뭐 재미없지 않나? 미술관 가는 거?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표정이 굳어 계시다가 끝까지 듣고 나서는 뭔가 이 화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혹은 제가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또 다른 화가의 그림이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 40분 참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미술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미술로 대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직업적인 노슨트는 우리나라에 한 2, 30년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방송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노슨트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아무래도 이제 미술사 공부가 가장 큰 베이스가 되는 것 같고요. 스피치는 저는 그 이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술에 대해서 온전히 좋아하고 이걸 이해하고 나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공부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사실 미술을 비전공자인데요. 비전공자 입장에서 미술사를 처음에 공부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굴벽화에서 넘어가지 못해요. 거의. 교과서 표면 왜 수학에서 집합 넘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 벽이 있군요. 그쵸. 그 벽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처음 미술 공부를 내가 도슨트 혹은 큐레이터를 꿈꾸면서 미술사를 공부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일단 하나의 작품을 정말 깊게 파보시길 추천드려요.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작품만큼은 내가 정말 전문가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다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씩 조금씩 넓혀나가고 혹은 내가 이번 주에 보고 온 전시를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그 영역을 빈틈을 하나씩 채워나간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강의도 하고 계시죠? 네. 미술, 인문학 강의도 종종 합니다. 네.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가도 그때그때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공부는 어떻게 하시는지 무슨 전시를 앞두고 그다음에 작가들도 직접 많이 만나 보시는지요. 그렇죠. 동시대 미술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작가님과 최대한 많은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일하는 전시들은 상업 전시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는데요. 예술전당이나 동대문 DDP나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3, 4개월 기획 전시를 주로 하는데 그 전시들은 대부분 이제 역사 속에 등장했던 거장들 오래된 역사 속에 등장했던 화가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일단 어떤 그 전시를 맡게 되면 그 전시랑 관련된 국내 단행보는 다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일 애용하는 플랫폼은 그 중고서점 사이트를 참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미술서적 중에는 이미 절판된 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중고서적까지도 다 찾아서 그 단행보는 모두 다 읽고 그걸 팩트체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네요. 실수한 적은 없으세요? 많죠. 사람인데요. 이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사실 역사라는 게 이게 쓰여진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거고 계속 시대가 흐르면서 변화하는 사실들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의 오류를 제가 범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처음 할 때 굉장히 떨렸겠어요. 기억나세요? 너무 기억나죠.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도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는 대본을 쓰고 다 암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사실 쓰고 외우진 않습니다. 외우면 안 돼요. 그럼 실수합니다. 네. 외우면 안 되는데 그때는 이걸 내가 완벽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머릿속이 쎄아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머릿속이 쎄아해진 것도 있지만 제가 참 당황했던 건 처음 해설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전시 시작할 때는 시작점에서는 한 20분 정도 되는 관람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점점 뒤로 마무리로 갈수록 한 다 여섯 분밖에 남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중간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점점 이렇게 이탈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100% 제 잘못이거든요. 뭔가 내 해설이 재미가 없거나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뭘 잘못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참 오래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그냥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실 노슨트라는 직업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꼭 다 전해줘야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주입식 교육만 했던 거죠. 그게 가장 큰 저의 초반 실수였던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눈 맞추면서 했어야 되는데 요즘 MZ세대가 굉장히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MZ세대들은 어떤 그림들을 좋아해요? 그것도 사실 세대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개인의 가장 취향 차이가 가장 사실 큰 것 같고요. MZ세대가 좋아하는 그림들이 요즘 동시대 미술 굉장히 좋아하고요. 팝아트 계열부터 좀 캐주얼하게 볼 수 있는 전시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성세대하고 MZ세대들이 미술을 대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MZ세대가 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좀 미술을 그래도 쉽게 접근한다라는 점. 뭔가 꼭 이걸 공부하고 내가 가서 알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직관대로 느끼면 되지 라고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많이 요즘은 주말에 보면 데이터하러 오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남편하고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데이트에 환기미술관에서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미술관 데이트 괜찮아요. 그럼요. 전 추천해요. 그럼요. 너무 좋죠. 최근에 책 홀리데이 인 뮤지엄을 출연을 하셨습니다. 도슨트로서 여러 명화 또 가볼 만한 미술관을 소개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어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좀 지방 출장을 제가 직업 특성상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지방 출장을 가면 좀 여행을 좋아하기도 해서 언제나 그 지역에 미술관을 꼭 찾아다닙니다. 미술관이나 전시나 복합문화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다니는 편인데요. 갔을 때 제가 너무 놀랐던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네. 정말 제가 대관하고 보는 것처럼 사람이 너무 없는 이 미술관들을 보면서 그런 반면에 사실 작품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작품들이 참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구나.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는구나. 꼭 비행기를 타고 사실 저 멀리 유럽 가서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 가까운 곳에서 좋은 미술관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좀 보석처럼 빛나는 이 미술관들을 같이 많은 분들이 소개하고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동네에서도 흔하게 갈 수 있는 미술관들을 좀 다 엄선해서 모아서 소개한 책입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그 다양한 화가들 얘기가 책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이준 노슨트가 좋아하는 화가는 누군지 한 명만 꼽아주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뭔가 책에 쓴 작가들이나 혹은 전시한 작가들이 저는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그 화가들하고. 그래서 전남치만 한 70명 되는 사람인데 가장 애정이 가는 화가는 저희 첫 번째 챕터인데요. 박수근 화백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그림들 자체도 너무 좋아요. 그 묵묵하면서도 참 많은 감정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는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도 참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저에겐 좀 사연이 있는 작가이기도 한 게 10년 전에 이제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처음 도슨트 자원봉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연치 않게 교육받았던 전시가 한국 근현대 명화전이었고요. 그때 이제 얼핏 기억이 났던 게 저건 도대체 어떤 재료일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봤던 게 박수근 화백의 골목 안이라는 그림이었고요. 그게 그 당시 전시 포스터였습니다.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나서 작년에, 2023년인데요. 소마미술관에서 제가 한국 근현대 미술 전시 해설을 했는데 그때 다시 만났던 작품이 박수근 화백의 골목 안이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이제 전시에서 교육을 받았던 작품이라면 이제 그 작품을 내가 대중에게 같이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뭔가 운명적으로 10년 만에 만날 인연을 다시 만난다는 것처럼 다시 만났던 그림이라 유독 많이 애정이 가는 작품 그리고 화가인 것 같습니다. 둘러보기 좋은 미술관 10곳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미술관 제가 데이트 아까 추천한 거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좀 봄날과 잘 어울리는 미술관이 있으면 한 군데 추천해 주시죠. 양평에 드라이브 많이 가시잖아요. 두물머리로 드라이브를 많이 가시는데 그 두물머리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구하우스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 미술관의 이름처럼 구하우스죠. 집처럼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렇게 컬렉터의 집에 초대되면 이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술관의 가장 큰 특징이 저희가 보통 미술관 가면 작품 안전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참 여러 군데 쳐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집에 컨셉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내 집 안방부터 거실 그리고 화장실까지도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컬렉터로만 집을 이렇게 꾸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미술관 자체가 집이자 미술관입니다. 집에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미술관 공간부터 옥상이랑 테라스랑 그리고 앞에 정원까지도 다 작품으로 꾸며져 있는 곳이어서 또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도센트 한희준 씨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10년 동안 해설을 하면서 제가 좋은 도센트가 되는 것 또한 너무나 좋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미술을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문화 미술관에 누구나 조금 더 무겁지 않은 발걸음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도센트님들이 생겨나고 이 업계에서 생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에선 좀 문화예술 플랫폼을 제작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미술 전시를 재밌게 유의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좀 널리 알리고 싶다라는 좀 큰 꿈을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센트 한희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